정말 좋은 취지로 하는 WFESTA에 참여하게 되어서 일단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기분이 좋고 여기가 이제 그 슬로건이 나다움 아름다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 자신을 먼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런 좋은 의미가 있는 FESTA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나다움은 저는 아무래도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대에서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그걸 통해서 약간 좋은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게 또 제가 해야 될 명분이 약간 저만의 나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또 멤버 재중연과 함께 또 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저 또한 좀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기쁘게 준비하고 있고요. 콘서트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동시에 같은 시기 11월 달부터 시작하는 뮤지컬 알라딘도 같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많이 바쁘게 살고 있는데 그것조차 기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